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지가 처먹는건 입이고 친구들이 먹는건 아가리 완전 그지같은 내로남불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오지게 참하자요. 제목 약속과 모임의 원칙을 개똥으로 아는 친구들과 손절합니다. 원제 회비로 먹어도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여러분이 말씀좀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30대 평범한 여자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친구들 모임 때문에 큰 싸움이 생겨서 이렇게 그럴려 봅니다. 문제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 싸움은 안그래요. 지금 개판 났거든요. 해서 있는 그대로 써볼테니까 짧게 쓸테니까 보시고 조언좀 해주세요. 정확한 시시피비를 가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그런 모임이구요. 총 6명이며 10년이 넘은 상태입니다. 이미 며칠전부터 약속을 잡았고 바로 오늘이죠. 금요일 이 친구들이랑 참치를 먹으러 가기로 한 상태에요. 물론 예약도 며칠전에 다 끝난 상태고 그랬는데 바로 오늘 약속 당일 그것도 만나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한 친구가 아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 나 못 나가겠는데 얘들아 이렇게 단톡에 글을 올렸고 조금 있다가 다른 친구 하나도 아 맞다 사실 나 오늘 우리 회사 회식인데 깜빡하고 말을 안했네 얘들아 나도 못간다 이런 글을 올리더군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아이가 아파서 못 나온다는 친구가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은 니들끼리 더치페이해서 먹어라 회비 손대지마 이러는 겁니다. 아니 회비로 먹기로 이미 다 약속을 했는데 뭔 개소리야 이게 다들 어한이 벙벙했나봐요 저만큼이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먼저 다른 친구가 야 회비로 먹기로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게 갑자기 뭔 개소리냐 장난하냐 등등등 한마디를 했고 다들 한마디씩 거두니까 불만을 쏟아내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회식 때문에 못 나온다는 친구가 아니 둘씩이나 못 나가는데 그 비싼 참치 코스를 너희들끼리 그것도 회비로 처먹겠다 이거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여차저차 왈거알부하다가 결국 4대2로 엄청난 싸움이 시작됐고 그러다 어떤 친구 하나가 야 우리끼리는 결판이 안난다 여기다 글 한번 올려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글 올리는 겁니다. 참고로 이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고요. 장소는 며칠 전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치는 황제 코스로 1인당 6만 5천원이에요. 사실 평소 같으면 그냥 간단하게 삼겹살, 닭갈비 같은 거 먹는데 이번에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만장일치로 정한 거거든요. 여하튼 그래요. 저를 포함해 나머지 저희들 4명은 아니 이미 예약도 끝났다 이건 아니지 이것들아 이건 약속을 여기 니들 탓이야 우린 그냥 계획한 대로 오늘 만나서 참치를 먹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 못 나오는 2명은 아이가 아픈데 어쩌라는 거냐 회사 회식에 참석 안 하면 눈치 보이는 건 모르냐 니들은 내가 회사에서 잘리길 바라냐 이렇게 막 우기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대로 참치 먹어도 되나요? 우리끼리 아니면 다 같이 모였을 때 먹어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뭐 더치페이 해야 됩니까? 여하튼 조금 있다가 6시 30분 예약인데요. 저 둘은 지금도 얼른 당장 빨리 취소하라면 난리를 치는 중이고 저를 포함 저희들 넷은 아니 어림없다 우린 그냥 처먹을 거다 이러고 난리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훅이 있습니다. 댓글 1번 다수결을 따르세요. 당연히 회비로 먹어야 됩니다. 아니 되레 저것들은 벌금을 내야죠. 안 그래요? 왜 판을 깨고 지랄들이야. 게다가 적반하정 더 큰 소리를 쳐? 아 물론 아이가 아픈 건 안됐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회사 회식? 장난하나? 어쩌라고 미친거야? 2번 이런건 당연히 약속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뭐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계속 이럴 건가? 어? 한 사람 한 사람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약속을 깰 거냐 이거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 나머지 한테 미안해 해야 하는 겁니다. 미리 미리 이야기가 된 것도 아니고 약속 당일에 갑자기 약속을 깨는 사람들은 그만큼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드세요 세상 맛있게 끌 끌 끌 끌 끌 그렇지 이게 맞지 나도 친구들 모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다 보면 만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약속 날 다들 바빠서 못 나오고 아니 딱 혼자만 오더라도 무조건 회비로 비싼 거 먹으라고 해요. 다들 그래요. 정해진 날짜에 못 나오는 건 개인 사정인 거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불참 인원이 엄청 미안해 하는데. 뭐야 쓴이 친구들 되게 이상하다. 3번 회비가 니 돈이냐? 당연히 더치를 하든 그게 아니면 못 나오는 사람들한테 돌려줘야지. 장난 아니야? 이 욕심꾸러기들아. 내 댓글 그러는 너는 원칙과 약속이 똥이냐? 그래서 이렇게 냄새 나는 똥으로 사는 거야? 그런 거구나. 4번 어? 왜 싸워요? 못 나온 친구들 돈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내 댓글 헐 급하게 잡힌 약속도 아닌데 돈을 왜 돌려줍니까? 며칠 전부터 다 만장일치로 약속을 한 거잖아 예약도 했고. 그럼 오히려 벌금이 없는 이게 다행인 거 아닌가? 어? 2번 돌려주긴 뭘 돌려줘? 지금 장난하냐? 그럼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돌려주라 이거요? 너는 주변에 친구가 없지? 어? 약속이 뭔지 몰라? 어이그 3번 참석을 못하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소 며칠 전에 미리미리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모임 당일에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참석을 못한다. 이거 벌금이 없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아니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작반하장으로 나오는 거 진짜 그지 같네. 나머지 친구 4명을 개호구 등신으로 보는 거야 이건. 4번 참석을 못하면 10대를 빼고 추기할 연들이니. 하하하하 7번 옛날에 이런 사연 하나 있었죠. 추기금 예를 들어서 10만원 하기로 했는데 자기는 못 가니까 밥값을 빼고 5만원만 주겠다 이런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7번 어? 반대 뭐야? 그지들 오지게 많네? 그냥 계산해가지고 돈으로 돌려주면 될 건데 아이고 그걸 꼭 회비로 처먹겠다고. 쯧쯧쯧 충격이다. 헐 4번 노쇼라 환불이 불가능한 거면 몰라도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잖아요. 사정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들 칼같이 나오니까 너무 놀랐네요. 평소 메뉴면 당연히 회비로 먹고 환불 안 해주겠지만 큰 마음 먹고 가기로 한 거라면서요. 저였다면 그냥 회비로 먹고 돈은 돌려줄 것 같아요. 아니 회사 모임도 아니고 사적인 친구들 모임인데 다들 너무 이색하다. 되랄까요? 어이고 이거는 뭐 뇌가 노쇼 당했나? 어이씨 어처구니가 없네? 신박한 논리야. 그지같아. 약속을 깬 놈이 대접을 받는 이 더러운 세상. 2번 아니 그럼 더 큰 마음 먹고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때 사정 생겨서 못 간다 그러면 돈 돌려줘야 됩니까? 비행기 값에 숙소에 렌트비 거기다 입장료까지 전부 다? 이게 맞아? 3번 어이구 진짜 그지같네. 말투부터 개진상 스멜 확 올라온다. 어이구 델델델델델 5번 아니 님들 친구 맞아요? 닭갈비 정도면 그 친구들도 말 안 했을 것 같은데 참치 이건 다르잖아요. 이렇게 비싼 음식이면 회비해서 돌려주는 게 맞는 겁니다. 네 댓글 솔직히 말해봐. 너 주변에 친구들 아무도 없지 이놈아. 끌 끌 6번 와 이거 뭐냐? 돌려주라는 것들 되게 많다. 니들 다 뭐야? 아니 그럴 거면 회비를 왜 거둬? 그냥 그때그때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먹고 말지. 장난치냐. 7번 어? 약속을 깼으면 지들이 미안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반하장도 모자라 더 칠을 하라니. 이게 뭔 그지같은 논리야? 뭐야 이거. 혹시 그지같은 지면상을 한 대 더 칠하는 건가? 그래서 더 치야? 더 쳐봐. 8번 와 나 여기 댓글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 애 아픈 거? 그래 안타깝지. 근데 결국 개인 사정일 뿐이고. 도대체 뭘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심지어 회비해서 돌려준다는 사람들 진짜 미쳤구나. 우리나라에 규칙을 안 지키는 개 진상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제 알겠다. 노쇼를 하면서 지 사정만 이야기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개뻔뻔한 개소리하는 인간들 보이는데. 어? 그리고 숙박업소 예약해놓고 환불 수수료 떼면 개거품 물고 진상 부리는 것들. 이것들이 누군가 했더니 여기 댓글에 다 튀어나오네. 에라이 그지. 테잉. 9번 상을 당한 거 제외하고 회비 환불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거면 약속은 왜 하냐? 10번 저는요. 여러 모임, 동아리 활동은 물론이고. 또 40명 정도 되는 작은 동아리 회장도 해본 사람인데요. 이런 경우 돈을 돌려주거나 더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모임 그 뒤로 바로 없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회식이니 회비로 먹는 게 맞는 거고. 돈도 못 돌려주니까. 그렇게 알고 손해를 보기 싫으면 네가 나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모임에 잘 참석해라. 이게 맞죠. 11번 돈 돌려주세요. 불쌍하잖아. 에이. 먹고 꺼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훅이. 뭔가 반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뭔가 내용이 더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리는 즉시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